안녕하세요 묵붕입니다 올해 첫 왈케리나 꽃 소식을 전합니다 부양의 왈케리나 전문 농장 잘 감상해 보세요 하나하나 쭉 소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꽃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꽃봉투에서 세 송이 네 송에서 달고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이 작황이 좋아 가지고 아마 엄청난 꽃들이 올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잠깐 헤아려 본 걸로 봐서는 약 한 250 화분 정도 있으면 동시에 필 것 같아요 아마 12월달 정도 되면은 여기도 보시죠 보이시죠 이거는 지난해에 워크리아나 아워케리아나 전시회 때 알바 모든 이에 시선을 잡았던 그 꽃입니다 여기도 지난해에는 새송이가 피었는데 아 한대에서 새송이가 피었는데 올해는 아마 한 꽃대가 한 여섯대 다섯대 여섯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꽃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부양의 왈케리나 전문 농장입니다 쭉 제가 한번 빼들을 해 가지고 약 한 3천 화분 정도 안 있으면 제가 정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쭉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기도 꽃에 보이시죠 국내에서 워크리아나 많다 뭐 어떤 가격 가지고 놓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있습니까 우리 부양은 뭐 그렇게 아니 있습니까 뭐 이게 소비자 곁에 있습니까 다가 가려고 최대한 아니 있습니까 5년 전부터 5년 지금 5년 7년 전부터 제가 비싼 고가에 사 가지고 이렇게 정식을 해 가지고 분축을 해놔 가지고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분양 하려고 하는데 하나같이 다 저희 집에서는 세계적인 명품이죠 저는 이래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래 가지고 대만이나 일본 이런데서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음 여기는 얼마전에 얼마전에 쭉 보이시죠 다 왈케내랍니다 얼마전에 어 약한 400 한 355분 정도 제가 또 내년 시즌을 위해서 이렇게 인자 수집을 된거죠 어 11월달 12월달 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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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 워크리아나 워크리아나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국내 매니아 분들께 최대한 저렴하고 예쁜 꽃 명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 뭐 2만 자리 3만 자리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꽃들 피해 보시고 피해 보시고 아니 있습니까 다시 아니 있습니까 두 번 살 수 사지 않을 그런 걸 하시려면은 첫번째 선택이 제일 좋은거에요 그게 왜 가문이 중요하고 명품이 중요하다는 걸 그 이름도 성도 없는 아니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고 버릇 없는 애들 아니 있습니까 그 애들 어떻게 기르시려고 요거는 어 브라질 쪽에서 얼마전에 벨라베스트 거기서 이제 수집을 해 온 거에요 수집을 해 오고 어 11월달 아 10월달 11월달 12월달 3차례 3차례 가지고 들어올 건데 음 그래되면은 아마 국내에 맹시를 자부할 건데 약 한 4천 5천 화분이 되니까 5천 화분이 되니까 국내에서는 뭐 최고 최고겠죠 최고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어떤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아니 있습니까 뭐 그런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압적으로 소비자의 소비자의 눈과 귀가 어 어떤 식으로 막아 두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 어 취미가가 정말 예쁜 꽃에 반해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아니 있습니까 그런 꽃들 아니 있습니까 원하는 거죠 어 제가 뭐 제 꽃이 예쁘다 아 누구 꽃이 예쁘다 어 누구한테 살아 이렇게 는 강요를 안합니다 이라고 이 취미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얻은 이래 가지고 명품 내가 정말 기르고 싶어 나 있습니까 그는 어 왈케나 난추를 기르시면은 최고 선택입니다 음 여기도 여기도 쭉 보시죠 어 베드가 20m 에요 20m 인데 이 정도 간격으로 해 가지고 두시면은 뭐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마 저는 어 음 원종 원종을 기르신데 있기를 길런 제가 40년 됐습니다 40년 됐는데 음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 저는 수집가 였습니다 수집가 에서 어 국내에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판매 보급을 하고 싶어 가지고 어 그 워컬야나 워컬야나 모든 세계 흑인 안종들을 제가 수집을 해 가지고 어 그렇게 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부디 소비자들 소비자 분들께서도 다른 이런 어떤 어떤 데서 현혹되시지 말고 처음에 난을 잘 고르셔야 아니겠습니까 평생 반려자가 반려 식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 반려 식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요분이 워컬야나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워컬야나 이때까지 지금까지 음 제가 음 이걸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씹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안 했는데 어 워컬야나 보좌과 화분에 씹는 정의를 분명히 제가 아십니까 끊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식물을 최대한 최대한 어 40년 동안 제가 연구 결과 연구했던 거 이는 뭐 어떤 책에도 없는 거 농문에도 없는 거고 어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이 살 수 있는 식물을 식물 화분하고 제가 세팅 선택을 한 거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한번 한번 쯤 이라도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음 분명히 안 있으면 효과가 있을 거에요 어 다른데 다른데 매니아들 분이나 어떤 또 어 농장에서 기르는 워컬야나는 이렇게 발버가 탁구공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다 탁구공이에요 탁구공처럼 아니 있습니까 저렇게 이렇게 저는 아니 있습니까 기르고 싶어 가지고 어 저 혼자 부양만에 부양만에 아니 있습니까 이런 걸 노하우를 내년부터는 철쥬철미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정말 이제 워컬야나가 어렵다 그러는데 식물 중에서 제일 기르기 쉬운 식물이 난초입니다 난초를 난초를 제일 기르기 쉬운 식물이 난초인데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러는데 요 기본만 알면은 어떤 식이든 다 키울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꽃이 피면은 일주일 간격이나 안가라면 매일매일 해 가지고 제가 요게 꽃 소식도 전하고 올해부터는 제가 워컬야를 기르는 방법을 분명히 제가 그렇게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을 이때까지 제가 방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 직업상 다른 바쁜 업무 때문에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만 제가 정말 좋아서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남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소비자한테 매니아 분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꽃들 기르고 싶어 가지고 저는 20년을 제가 여기에 앞으로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꽃들을 수집해서 매니아 분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부양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꽃이 피는대로 아니겠습니까 계속 계속해서 아니겠습니까 인사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풍입니다 저 무풍입니다 저 무풍입니다 스페이스